김상진 성주경찰서장은 19일 성주여자고등학교에서 칭찬나눔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전개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성주경찰서와 성주신문, 성주방송의 주체로 열린 이번 특강은 칭찬을 통한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성주신문, 성주방송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이식 칭찬나누기 캠페인의 범군민적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김상진 경찰서장은 어려웠던 학창시절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자신이 처한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이 격려했습니다. 또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속감을 인용하며 잘한 것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잘못한 점은 인정하는 자세를 통해 긍정적인 성품을 길러 장차 성주군을 이끌어나가는 재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